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캐커 pc에서는 따로 원이나 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도형을 넣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제 또 업데이트 항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도형을 넣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티커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은 합니다 스티커의 종류가 좀 방대해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도형을 넣거나 아니면 영상의 테두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보시면 여기 힌트 부분을 조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 부분에 이런 원형 같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형을 여기다가 놓고 자 나는 여기 이 가운데에 있는 펭귄만 동그라미를 넣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원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삼각형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뭐 삼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뭐 회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스티커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도형을 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만일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의 원형을 집어넣었어요 노란색의 원형을 집어넣는데 난 노란색의 원형보다는 요거 색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스티커 클립을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클릭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 이렇게 영상 클립이 되고 여기서 이 조정 부분 조정 부분으로 들어가서 뭐 색상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만일에 이제 네모를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미디어에 가셔서 라이브러리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흑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얀색 검색보다 하얀색으로 하세요 하얀색으로 갖고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줄여 주시고 조정 우측에 조정으로 가셔서 색상을 조금 바꿔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모 같은 경우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테두리만 있는 그런 네모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또는 스티커에서 이렇게 완벽한 구형을 만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 기능이 아닌 이상 여기서 킹커피치에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아니면 무료 영상 이미지나 다운로드 사이트 가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원하는 원형이나 도형 모양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킹커피치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만드는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에 이렇게 조금 테두리가 있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마찬가지로 스티커로 가시면은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다양한 영상의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죠 다른 걸 선택하셔서 프레임이 나오고 이걸 선택하시면 TV같은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쁜 프레임이 생기는 영상의 테두리가 생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편집 효과로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동영상 효과에서 쭉 내려보시면 내려면 이렇게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테두리에서 영상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액자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갖고 온 다음에 내리면 이렇게 액자의 모양이 들어간 액자의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나는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색상이 있는 그냥 뭐 기본 색상에 어떤 테두리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동영상의 어떤 기본으로 가시면은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캔버스가 뭐냐면 어 영상의 어떤 바탕 바탕 화면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음이 아니라 여기 색상으로 가셔서 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클립이 배경이 됐고 이 영상을 조금 크기를 이렇게 줄여 주시면은 영상의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쉽죠 테두리로 들어가는 것도 아쉬운데 어 그래도 어 캡업이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만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캡커피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캡커피시의 어떤 단점인 도형 넣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제 뭐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뭐 도형을 마음대로 넣거나 어 그리거나 뭐 그런 기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많은 피드백을 이렇게 피드백을 캡커피시의 제작사 쪽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